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이사 오셨네요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저쪽 남산 스퀘어 옛날 극동 빌딩에 오래 계셨는데 거기 10년 예 저 치료도 아주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더 좋은 데로 오셨네요 음 둘러보실래요 예 아 여기는 뭐죠 여기 이제 그 엑스레이싱인데요 저희가 10년 전 기계 였어서 새로 싹 겪었거든요 기계랑 예 아 여기는 상담실 상담실 아 이거 뭐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일단 1층이라 같이 잘 되고 아 좋다 햇살도 좋고 예 아주 환경이 아주 좋네요 이번에 체어도 다색을 했는데 앉아보시면 엄청 편합니다 예 좋은 데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치료 아주 잘 해주셨는데 믿고 맡길만한 미인 치과 고맙습니다